총선 패배 이후 물러나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요. 이 와중에 자칭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심평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의 주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측근에게 부탁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심평 변호사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은 원래 민주당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열린우리당에 있었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말했는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뭐 떠나라 사퇴하라 하면서 비난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심평이라는 분은 한동훈을 떠봐서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라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식을 접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굳이 저런 사람의 거짓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실관계가 다른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전당대회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로만 답을 한 것 보면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말지 그런 것보다도 심평 변호사의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만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수 나훈아 씨 뉴스인데요. 저는 이 소식 듣고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지난 주말에 라스트 콘서트가 인천에서 있었는데요. 공연장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쪄 있다. 저건 나라도 아니다. 북쪽에서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하고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그걸 공격했는데요. 그구다 노인네들에게 표팔라고 발광을 한다. 경상도 이찌기다 등등. 가수가 왜 정치색을 드러내냐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데요. 당연한 얘기라 이게 정치색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훈아 씨는 예전부터 이런 소심발언을 한 건 처음은 아니거든요. 과거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양예술단 방북 공연이 있었는데요. 나훈아 씨가 초청을 받았었는데 안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간 이유가 바빠서 안 간 게 아니라 고모부 이복형을 없애버린 뚱뚱한 사람 앞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겠냐면서 참가 거부를 했었던 일이 있었다네요. 그런데 정치권 밖에서 이런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연예인이 은퇴를 한다니 참 아쉽단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나훈아 씨 발언이 비난을 받는 현실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